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49제는 대한민국에 연금하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배운 49제는 돌아가셔서 7일마다 밥을 해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올려서 일곱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번 칠칠이 49 해서 49제 날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방법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는 중도에 계세요 이승을 떠나서 중도로 가서 49제 될 때까지 도를 닦고 그리고서는 이제 1000개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고 저희 무당들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막 돌아가시고 49제 전에 저희 내는 자리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식들이 효도라고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한을 그 자리에서 푸는 거야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남꽃이라고도 하는데 뭐가 되셨는지 이분이 돌아가셔서 1000개를 가시면 뭘로 환생을 할 건지 그거가 이렇게 찍혀요 쌀에 저희들이 형식대로 쌀에 찍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49제 지내기 전에 이렇게 1000개에다가 뇌물을 바친다 그리고 이분을 편안하게 49제 되면 제사를 받아서 마지막에 재판을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설에 바리공주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뭐 옛날에 전설로다가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는데 뭐 살살이 꽃, 복숭아 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부모님을 임금님하고 왕 살려낸 그런 얘기인데 버린 자식인데 나중에 효도가 있는데 이 발이 떼게 되는 분이 우리네로 치면 넉대신 할머니 돌아가신 분을 달래주는 분 재판을 하고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나는 각자 제자네 집 가서 죽은 사람들 아니면 죽은 영혼들을 달래주거나 재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넉대신 할머니라고 그러고 그분의 전설에 의하면 그분이 아들을 일곱 분을 낳아서 그분들이 칠성님이어서 우리 각자 제자들의 일곱 칠성님들을 모시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안 지낸다고 해서 뭐 그게 별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안 하실 거고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녀도 천주교는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느님 우리 조상님보다 하느님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려워서 못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네가 글쎄요 뭐 굳이 뭐 큰 집이 있는데 작은 집이 하면 어때? 작은 집이 큰 집이 있는데 내가 왜 해? 이러는 분들도 있고 서로 또 동서질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합의가 안 돼서 안 하지는 집도 있고 그게 저는 해서 해면 좋겠지만 뭐 못 한다고 그래서 뭔 일이 터졌다 아직은 그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